다벤치졸부 2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클립 커브에 대해서 공부해 볼 예정인데요. 두 번째 커브의 종류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커브입니다. 해당 커브는 소프트클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다벤치졸부의 내부 프로세서가 32비트 플러팅 포인트 프로세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프로세싱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요. 내부적으로 32비트 연산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특정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프터이펙트에서 8비트나 16비트로 일반적인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포토샵에서 이렇게 16비트 작업을 한다거나 8비트 16비트 작업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32비트 프로세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어도비 스피드 그레이드나 프리미어나 파이널컷 프로 같은 경우는 30비트 프로세싱을 하고 있고요. 좀 특이하게 누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8비트나 16비트 보드가 없고요. 32비트 보드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32비트가 뜻하는 게 뭐냐면요. 그 비디오가 E에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RGB의 개조의 범위를 뜻하는데요. E에 32승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게 단순히 숫자라는 의미보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연산을 했을 때 저희 하이라이트나 섀도우 영역이 이렇게 클램프가 생기더라도 클리핑이 생기더라도요. 그것도 복원할 수 있는 게 바로 32비트 연산입니다. 물론 그 연산 안에서 클리핑이 생기고 연산 안에서 복원이 돼야 됩니다. 자 렌더링을 해서도 이렇게 복원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빈츠에서는 EXR 포맨만이 32비트 연산을 아마 지원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EXR 시퀀스로는 국내에서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산, 렌더링에서 하는 거는 일단 여기에서 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가운데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주황색으로 두 번째가 마크가 딱 결정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두 번째 클릭하시면요. 자 닷버튼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다 번째 두 번째 클릭하시면 소프트 클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소프트 클립도 기존의 그 커버하고 똑같이 개인 클립이란 옵션이 있고요. RGB를 따로따로 컨트롤 하느냐 같이 컨트롤 하느냐 그런 게 있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롤백 시킵니다. 복원시키는 거죠. 하이라이트하고 섀도우 영역들을 복원시켜서 아주 하이라이트하고 섀도우 쪽에만 소프트하게 스무스한 커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클리핑 버티컬 슬라이더 옵션을 통해가지고 클램프 시킬 수 있어요. 클리핑 옵션이고요. 그리고 소프트 클립하고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게 3D 룩업 테이블 중에서 필름이 있는데 소프트 클립하고 굉장히 비슷한 효과를 똑같은 효과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줬을 때 줄 수 있는 문제점 하이라이트하고 섀도우의 디테일들을 살릴 수 있는 거고요. 자 한번 실제 예제 파일을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제 파일을 가지고 소프트 클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프라이머리 룩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저희가 자 코렉션을 하나 더 해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자 어펜드 클립 아 네네 이렇게 노드를 하나 시리얼 노드를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컨트라스 약간 더 줄 거예요. 더 주고 싶어요. 이렇게 이 이미지 보다 그래서 개인 컨트라스 이렇게 높여줍니다. 자 개인 컨트라스 높여줘서 자 밝은 분위기에 룩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리프트 컨트라스 이렇게 낮춰서 자 컨트라스트로 저희가 잠깐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츄레이션은 좀 강한 편이긴 한데 자 이렇게 살짝 유지를 해줄게요. 45 정도 정도까지 유지해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비포에 붙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컨트라스 저어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컨트라스트를 더 주는 거는 자 여기 이렇게 하시면 큰 문제가 안되는데 여기 하이라이트 영역하고 이 섀도우 영역 쪽의 디테일들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영역들을 복원시키고 싶어요. 복원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노드를 지금 하나도 안 만들어도 되는데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드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시리얼 노드 하나 더 추가하고요. 추가하고요. 자 여기 보면 커스텀 커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소프트 클립이라는 메뉴에 커브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프트 클립 커브를 선택해주고요. 여기 두 번째 이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선택하진 다음에 기본적으로 개인 클립이 켜져 있는데 개인 클립을 끄셔도 되고 켜셔도 돼요. 개인 클립을 킨 상태에서 하이라이트 소프트를 이렇게 돌려주시면요. 하이라이트의 소프트가 복원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하이라이트 쪽에 소프트가 이렇게 복원이 되죠. 자 그래서 비포에프터 잠깐 볼까요. 비포에프터 보면은 하이라이트의 디테일이 자 살아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물론 하이라이트가 더 이것보다 좀 더 밝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소프트 클립을 조금 더 조금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자 섀도우 쪽에 디테일 로우 소프트 자 그래서 섀도우 쪽에 디테일을 이렇게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섀도우 쪽에 디테일을 이런 식으로 살려주시면요. 자 반대로 섀도우 쪽에 디테일들을 이렇게 컨트롤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 이 프로세싱은요. 다비스 러브가 32비트 프로세싱을 플로팅 포인트 프로세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32비트 플로팅 포인트 시스템은요. 내부 연산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외부로도 이루어지는데 외부 연산을 할 때는 32비트 방식의 렌더링 EXR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내부 연산을 중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다비스 러브가 이렇게 노드와 노드 사이에 연산을 할 때 32비트로 연산을 해요.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RGB가 가질 수 있는 개조의 단위가 레드 채널이 2에 32승만큼의 개조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거의 굉장히 무한한 43억 정도의 개조를 가질 수 있는데요. 그 개조가 뜻하는 의미 있는 건 어떤 거냐면요. 여기 이 전노드에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올리더라도 하이라이트의 정보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클램프를 일부러 걸지 않는 이상은 지금 여기 클램프도 배우고 클리핑 클램프도 배울 건데 그걸 일부러 하지 않는다. 정보가 살아있어서 다시 여기 다음 노드에서 그 개인을 이렇게 낮춰 다시 멀티플라이 된 거를 디바이에서 낮춰주더라도 그 정보는 그대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지 않은 건 어떤 거냐면요. 애프트 에펙트 같은 프로그램에서 8비트나 16비트로 연산을 하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그런 모드를 많이 씁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애프트 에펙트도 32비트로 연산을 하면 살아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렇게 32비트 연산이라고 합니다. 32비트 연산을 사용이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식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사용이 되는데 이 방식은요. 사실은 소프트 클립을 하지 않더라도 이 커브에서 흉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흉내내냐면요. 이 노드만 리셋시킬게요. Shift 홈 누르시면 이 노드만 리셋이 되죠. 리셋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X축으로 갱 커스텀 커브 하나 설정해놓고 X축으로 이렇게 하나 포인트 하나 찍어놓을게요. Shift 누르고 그런 다음에 하이라이트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살리는 게 바로 정보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막으로 소프트 클립이고요. 반대로 섀도우 쪽도 이렇게 올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렇게 소프트 클립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프트 클립 자체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소프트 클립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이소프트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변하죠. 노소프트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소프트 클립 자체의 그래프는 이렇게 변하는데 이때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사라진다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커브로 가지고 사실은 커스텀 커브로 가지고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는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고요. 여기에 같은 경우는 지금 소프트 커브를 저희가 흉내를 낸 거죠. 돌아왔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여기 왼쪽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슬라이드 바가 있어요. 버티컬 슬라이드 바 커스텀 커브에서의 버티컬 슬라이드 바는 컨트라스트로 조절하는 거였죠. 컨트라스트가 이렇게 조절이 돼요. 그리고 뭐가 돼요? 인버트 하는 게 바로 버티컬 슬라이드 바고 이런 이펙트를 가지고 YS 이펙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거는 인텐시티라 그래서 제가 이펙트의 믹스가 조절된다고 설명을 해드렸었죠. 자, 소프트 커브에서는요. 왼쪽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섀도우 쪽 하나가 하이라이트 쪽에 클램핑을 담당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서 제가 갱커스터 커브 한번 꺼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섀도우 블루 하단으로 상단으로 돌리시면요. 섀도우 블루가 이렇게 클램핑이 돼요. 자, 얘가 이렇게 잘려버리니까 여기가 자, 블루톤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루 느낌으로 오게 되는 거고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클램프하게 되시면요. 하이라이트가 중간에 잘리니까 자, 어떻게 돼요? 노란색의 보색 파란색의 보색인 노란색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약간 자, 그리고 보도 자, 마젠타 빛도 이렇게 나게 만들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자, 레드도 살짝 이렇게 클램프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자,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빈티지한 룩이 하나 완성이 되죠. 빈티지한 룩이 하나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아, 자, 눈 믹스는 여기서 큰 의미 없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약간의 뭐를 자, 컨트라스트를 주고요. 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컨트라스트를 주고 그리고 Saturation을 살짝 이렇게 주면요. 자, 약간 지금 제가 과하게 준 느낌이 있는데 자, 살짝만 좀 조절을 할게요. 낮게 줄게요. 자, 이렇게 느낌을 주면은 필름 룩의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한 빈티지 룩이 하나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다빈치 룩에 있는 필름 룩 룩업 테이프 이펙트는요. 이렇게 비슷한 룩을 만들게 돼요. 이렇게 비슷한 룩을 만들게 되는데 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대비는 좀 강하게 되는데 클램프는 이렇게 많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고요. 아니면 저 다른 쪽으로도 한번 만들어볼 텐데 자, 여기가 지금 버전이 2번이죠. 버전 3번도 있고 버전 4번도 있는데 자, 뉴버전 하나 만들게요. 버전 3번? 버전 4번? 자, 버전 3번 딜리트 눌러서 버전 3번 지우고요. 자, 버전 4번 딜리트 눌러서 버전 4번 지우고 자, 새로운 버전 하나 만들게요. 자, 크리에이트 2버전 버전 3버전 3버전 그래서 만들어주고 지금 버전 3버전 있는 거죠. 여기만 마지막에 것만 컨트롤 홈키 눌러서 시프트 홈키 눌러서 리셋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얘를 저희가 그러면 룩업 테이프 가시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3D 룩업 테이프 룩 그리고 필름 룩 그리고 RE7709 있는 필름 룩 있죠. 자, 그래서 DCI 있는 필름 룩 말고 RE7709에 있는 필름 룩 중에서 첫 번째 후지필름 필름 룩 자, 화이트 페렛트 55짜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클램프가 됐는데 클램프로 돼 있죠. 돼 있는데 얘가 지금 컨트라스트가 너무 강해요. 자, 알고요. 자, 그래서 컨트라스트 좀 이렇게 낮춰서 자, 이렇게 보시면요 자, 그리고 자, 그 전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클램프가 이렇게 걸려져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룩업 테이프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약간 버전별로 약간 보면요. 이 버전하고 이 버전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당연히 얘는 룩업 테이프를 쓴 거고 저희가 일부러 만든 거기 때문에 약간 느낌이 틀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두 개의 효과를 적절히 혼용해서 사용하시면요. 적절히 괜찮은 필름 룩을 필름 룩 효과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버전 2번 로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룩을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그 전에 또 어떤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냐면요. 전체적인 효과에 다 적용이 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노드를 다시 저희가 이렇게 노드를 디세이블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클립들이 있어요. 이런 클립에도 사용하고 이 클립도 있고 이 클립도 있는데 이 클립하고 이 클립을 보시면요. 이 클립에 제가 컨트라스를 약간 더 주도록 할게요. 지금 이래서 게인 약간 더 높여주고요. 그리고 자, 섀도우 이렇게 다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클립이 있어요. 자, 두 클립 모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생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섀도우도 되게 굉장히 어둡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여기 보시면은 클립이 아니라 전체 타임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이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타임라인 모드가 있어요. 자, 타임라인 모드에 오면요. 노드가 없습니다. 노드가 없기 때문에 컬러일 아무리 이렇게 컨트롤을 하더라도요. 이 컬러일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뭐 돌아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숫자가 전혀 변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때 자, 알트 S 눌러서 새로운 시리얼 노드를 하나 만드세요. 그럼 리셋이 되고요. 리셋이 되고요. 이때 저희가 소프트 클립, 하이라이트 소프트 자, 그리고 갱클립 선택해 주고요. 하이라이트 소프트 자, 그리고 로우 섀도우 하시면요. 이렇게 소프트하고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컨트롤 된다고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이 클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클립 단위로 그리고 타임라인 전체적인 단위로도 적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타임라인은 적용되는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클립이 모두 다 적용된 다음에 타임라인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타임라인은 어리저스토어트 레이어 같은 형태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타임라인에 이렇게 적용하도록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그때그때 상향에 맞추셔서요. 효과적으로 소프트 클립 효과를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이렇게 소프트 클립 효과를 사용해서 저희가 어떤 걸 만들었어요? 자, 약간 필름 룩적인 효과도 만들고 클램프도 걸어보고요. 그리고 빈티지 룩도 만들고 자, 3D 룩업 테이블에서 필름 적용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리고 하이라이트하고 섀도우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까 공부를 한번 해봤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저희가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해봤으니까 자,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요. 어떤 걸 공부할 거냐면요. 앞으로도 공부 안 한 커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건 딱 켜시켜시켜 보시면요. 휴대의 슈 커브, 휴대의 세츄레이션 커브, 휴대의 룰미너스 커브, 룰미너스 대 세츄레이션 커브, 세츄레이션 커브, 세츄레이션 커브 이렇게 5개의 커브들이 있는데 이 커브들을 각각 적용해서 저희가 세컨더리 룩을 세컨더리 커넥션을 잡는 거랑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초반에 있는 3개 같은 경우는요. 휴로 선택해서 자, 색상을 선택해서 그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변경하거나 그 색상의 세츄레이션을 컨트롤 하거나 그 색상의 밝기를 컨트롤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고 각각 그래프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세컨더리 룩을 한번 잡아볼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에는 자, 각각 그 세컨더리 커브, 세컨더리 커렉션을 통해 커브를 통해서 세컨더리 커렉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